아 나 한 번 하면 안 돼요? 네 한 번 하세요. 순서대로 돌아왔네요. 80! 아니 2000년도 부터요. 미안한데 여기 3명 다 이 게임을 아직도 몰라. 아 됐어요 됐어요. 아 외칠 필요 없어요. 2020년. 원수 얘기 좀 들어. 원수야. 얘한테 유리한 걸로 가야지. 너만 믿을게 원수야. 2021년. 2019년. 아 좋다 좋아. 나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다.